1. 2. 3. 3. 3. 3. 너무 뜨거운데? 그러게. 이쪽 너무 뜨거워. 패드니까. 시원하지? 조용히 해. 한 들어와서. 나만 안 들어오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지금 안 보들보들해. 여기 보들보들해요. 여기 완전. 이게. 그. 개다 생각하고. 발 냄새. 애들 젤리 냄새. 젤리 냄새. 근데 그거 아시죠? 청소기 냄새도 똑같은 거. 그러니까 아가들 이 발바닥 냄새가 먼지 냄새인 거야. 꼼꼼한 냄새. 강아지 냄새? 네. 근데 너무 좋아. 심지어 그래서 닭짐 돌릴 때마다 냄새가 좋아요. 우리 아가의 발바닥 같아서. 아 보고 싶다. 언니 아가의 안 보고 싶어요? 이게. 보고 싶지. 너무 태어나잖아. 네. 보고 싶지. 근데 뭐. 내가 보고 싶다고 안달한다고 걔가 나타나나. 어머. 짜란. 대문자티. 아까. 저거. 이거 탈 때. 패러글라이딩 탈 때. 막 이렇게 했어. 표현을 막 했어. 저랑 가인 언니랑 완전 정반대였어요. 쟤 난리 났었죠? 여기 조용하고. 저는 막 뭐 어메이징 반차스틱 난리가 나고. 와. 가인 언니는. 와. 와. 진짜 재밌겠다 나중에 보면. 좋다. 와. 좋네. 아유 소수네. 하늘 나는 거 같네. 아우. 야. 후. 와우. 아우. 하하. 하하. 거의 쟤가 날고 있고 봐. 아아. 안 이러고 있구나. 하하. 가인 언니. 하하. 어. 복경인 거구나. 오. 그러네. 아우. 여기야? 여기가 건물 가는데요. 여기 써있다, 프렌즈. 써있어, 이제. 어디, 에비앙이 어디 있다는 거야? 저 앞에 있는 느낌. 분홍색 보여요? 어. 이 건물이라고 돼있어. 아,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아, 이거야? 네, 이거야. 저거구나. 아, 이게 에비야? 우와. 물 좀 줘야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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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기하다. 여기다 다시 봐봐. 그 느끼한 에비앙의 맛이 나나 봐야겠다. 느끼해? 에비앙이 좀 느끼하잖아요. 오, 시원해. 에비앙이 좀 미글미글해. 짭짤 살짝? 그쵸? 진짜 느끼해. 그, 약간 짭맛 나는 것 같아. 뭐래? 이걸로 병을 고쳐서 시야에 돌 있는 거를 2년 동안 하니까. 모르겠어? 어, 너무 예쁜데? 잠깐만. 하나, 둘, 셋. 바로 포토타임이야.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지. 자, 시작. 자, 빨리. 자, 시작. 근데 되게 그래도 예쁘게 해놨다. 예쁜 약수터다, 예쁜 약수터. 너무 세지? coat의 plein 시간을 보기 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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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야.. 아.. 아..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나 왜 그대가 원한다면 어디든 그대야 남자랑 남자는 난 나를 예쁘게 할 줄 알아야 해 그대의 열 때인데야 영성을 높게 해줄게요 언제나 차에 같은 마음으로 예스! 아.. 여기 아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어쩐지 잘 먹었어요 예이 잘했어 아니 진짜.. 싸이 때문이야 잘했어 난다시네 그래도 멀지 않아 난다시네 댄스가 굿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역시 혼을 빼놔야 기를 잘 못 들어 완벽할 수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들을까요? 어? 많이 들어갔는데? 버즈 버즈 우리 또 캠핑메이트입니다 캠핑 고수님 백패킹 고수님 진짜? 하루 같이 갔다가 뒤도 안 들어보고 도망갔다는 얘기 왜요? 왜요? 이렇게 많이 먹는 누님들 처음 봤다며 아니 쥐도 많이 먹던데 제발 자라고 아주 자라고 아주 자라고 우리 남편은 꿈이 부르거뉴 오는 건데 집에 부르거뉴 지도를 걸어놨다니까요 자기 방에 아 진짜? 혹시 포도밭하는 게 꿈이 아닌 남편이 아유 지금 엄청 부러워요 부르거뉴 간다고 언제 부르거뉴 가? 계속 물어봐 부르거뉴 언제 가? 근데 진짜 나의 로망이었는데 프랑스에서 부르거니 와인 훌쩍훌쩍 그래도 이 시간에 캠핑장에 들어갔었는데 대박 오늘 제일 늦는다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아 슬퍼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는데 못했어 깜깜할 때 또 틴트 쳐야 돼 여기인가? 바로 여기? 응 여기? 맞아 응 여기? 맞아 응 여기 일단 들어가요 저기 비번 치는 거 있어 저기 비번 치는 거 있어 저기 비번 치는 거 있어 이게 몇 번이야? 하나 6 8 열렸다 그리고 몇 번? 어? 여기에 잠깐만 지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잠깐 살짝 들어가다가 살짝 오셨고요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저기일 거 같은데? 네? 130번 주차 사이트 131번 캠핑 사이트 130번 여기까지 가야 돼? 내가 지도를 찍었어 응 26번까지? 천천히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막다른 길이 나오면 좌회전 직진하다가? 여기서 좌회전 한 번에 왔다가 헤매겠는데 그치? 너무 비슷비슷하다 길이 이때쯤엔 입에 뭐가 들어갔었는데 아 그니까 좌측으로? 쭉 직진 여기 여기 좌측으로? 응 좌측 아 여기? 여기 불 두 개 켜져 있지 130, 131이야 근데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흐흐흐